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식시황 그리고 셀트렌 3행제와 바이오즈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 1요일부터 토요일 1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그냥 적용이 됐습니다 심하게 흔들지는 않을 것과 같이 함께 저항권에서 저항받는다라는거 일단 그대로 맞아뜨려줬다 닥터케이는 또 기쁘다 I'm so happy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02% 하락 코스닥 시장 플러스 0.40% 하락입니다 외국인이 시속적으로 현물 매수해주고 있고 코스닥도 매수해주고 있는데 왜 던졌느냐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 저항권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위치한 저점들을 연결하면 이러한 추세가 형성이 되는데요 지지를 잘하다가 깨지버리고 나면 여기는 이제 저항으로 바뀐다 여기 저항권까지 왔으니까 이제 오늘 강하게 치고 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자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 그런데 큰 조정은 받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현물 매수를 해오고 있는데 지수를 크게 흔들어 버리면 본인들이 매수하는 것은 외국인들은 시총 상위 종목을 매수를 하기 때문에 지수를 흔들어 버리면 그 종목들이 다 하락해야 되거든요 그럼 실컷 만들어가고 있는데 힘들 거기 때문에 자 큰 조정은 나오지 않을지 몰라도 어쨌든 저항권이다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맞았어요 장 내내 거의 별일 없다는 듯이 가다 기습적으로 선물을 던지면서 여기 선물을 몇 개학을 가지고 장난을 쳤는가 하면요 자 여기 나와라 3,500개학 던지다가 갑자기 2,000개학 정도 땡겼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간 척하다가 대번 그들 다 던져 버렸습니다 원위치 그죠 가는 척하다가 던져 버리면서 다시 땡겨 올리면서 원위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럼 닥터케이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 오늘 차익실현 거의 다 했습니다 자 새로운 것은 코덱스 200 그죠 선물 인버스 2x를 집어넣습니다 이름도 기네 코덱스 200 선물을 그냥 선물 그죠 코스피 200 선물 아 인버스 시장이 빠질 때 배팅하는 겁니다 자 닥터케이가 가만히 있다가 오늘 딱 4 그죠 여기 돌파해 놓은 거 보고 4 추가로 4 자 20% 정도 제한을 했는데 새로운 우리 아 여전사 영케이 선수한테는 30% 까지 실으라 했는데 말 안 듣고 20% 까지만 실었더라구요 하하 괜찮아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어쨌든 아 작전 장교 출신답게 임무를 닥터케이 사령관의 치료를 받아서 임무를 잘 수행하고 팀원들을 잘 리드해 나가는 아 전형적인 장교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매우 마음에 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던 종목들은 차익실현했어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자 신규 매수 내지는 전일매수 한 인원들이 있는데 전일매수 한 인원들은 그냥 보합 정도구요 신규매수 한 인원은 조금 빠졌는데 크게 뭐 우려할 정도 아니구요 20이 깨진다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기 때문에 이제 포트 100%에서 현금 60%로 확대했습니다 인버스를 20에서 30% 정도 나머지 오스템 임플란트 정도 하고 SDI를 한 10%씩 정도 가지고 있는다면 40에서 30 정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 60% 정도 이제 현금 보유한다 자 닥터케이와 전략은 유기적으로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 여기부터 사 들어가 하고 이제 고점부에서 현금 100% 의견 이제 철회하고 차익실현 딱 해버리고 일단 수돗했습니다 내일 올라가도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먹을 만큼 먹었어요 자 인원에 따라서는 못먹은 인원도 있는데 자 인증샷 날라오니까 종목을 어떤걸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닥터케이와 활용법을 말씀드리자면 3개 4개 정도로 폭넓게 포트폴리오 제시하는 것을 잘 조금씩이라도 잘 따라 들어오시라 근데 이제 직장인이라면 원활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감수를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먹는거 난 못먹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죠 아니면 승부를 딱 걸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덱스 200 일단 보압정도로 맞췄는데요 아 실어 들어갑니다 자 시장 밑으로 한번 더 쳐줘도 추가로 더 실을 용이 있어요 그리고 재빨리 던지진 않을겁니다 그죠 망기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좀 들어갈겁니다 망기까지 들고 가지도 않습니다만 그죠 반등 나오면 적당히 먹고 나올겁니다 일단 7200원 정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 한 3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30%가 아니죠 110원? 110원 정도니까 얼마 되진 않습니다만 일단 맨 처음 목표치는 그렇게 들고 갑니다 거기에서 끊어내고 잠깐만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700원이 10%죠 그럼 100원이 얼마 안되긴 안되네요 그죠 2% 2%도 안되네 어쨌든 일단 시험가동이기도 하고 올라탄다면 이것은 분봉이기 때문에 750원까지 7500원까지도 열려있는데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밑으로 팍팍 빠지면 7500원 가는데 그렇게 까지는 되게 힘들어 보이고 적당히 여기 5일선 있죠 7300원 정도까지 가면 대략 200원이니까 한 3% 정도 수익 노리고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험가동이고 여러분들이 같이 다 좀 잘 적응할 때까지는 시험가동 하겠습니다 일단 자 오스템 임플란트 20일 지키면 무리 없구요 현대관에서 차익실현 다 했습니다 윗골이 달고 내려오고 있고 그죠 볼린지 밴드 상단 시장이 좀 흔들리기 때문에 밑을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던지면서 오다가 다 던졌어요 전부 다 던졌습니다 차익실현 다 했습니다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눌려주면 다시 들어갈 겁니다 6만원권 정도로 21권으로 다시 눌려주면 다시 들어갈 거구요 셀트리온 다 던졌습니다 여기서 끊어내고요 절반 끊어내고 절반 끊어내고 절반 끊어내고 추가 추가 자신 있는 사람 들어가라 했는데 그죠 밑에서 샀기 때문에 20만원 샀기 때문에 자 처음에 21만원 목표치 온거 전일 끊어먹고 다시 20만6천원에 추가 매수 해가지고 들고 온 인원이 있구요 그럼 추가 매수 이거 또 수익이었거든요 단타 단타는 신규는 NO 라고 했는데 단타 안을 한 사람만 하라 했으면 밀리고 이러면 적당히 끊어내면 되는데 내지는 20일 깨지기 전까지는 한 번 더 버텨볼 만하기 때문에 단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큰 손실도 없습니다 그죠 원래 싣고 얻은 물량은 적당히 한 6% 정도 수익 이상 내고 6%에서 7% 정도 수익 내고 청산 다 했다 더 올라가는 거 욕심 안 내겠다 생각합니다 대우조선 해양 전일 사자마자 아침에 그냥 날아갔습니다 그죠 아침에 8% 가까이 고가에 올라갔어요 전일 하면 사자마자 한 9% 이상 날라갔는데 여기 깨지는 순간 던집니다 여기 깨지는 순간 던져 던져 절반 던지다가 이것도 다 던졌습니다 결국은 왜 윗골이 정고점 인근에서 윗골이 달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처질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올라가도 내 거 아니고요 처지면 또 한 34,000원권 아 34,000원권 처지면 이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매수 고려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조정권에 들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챙깁니다 토해내기 싫어요 조선주가 강세 맞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서정원님 정원님 축하합니다 정고점까지 오면서 이제 본전 거의 다 온 거 같은데 8600원인가 400원인가 그렇잖아요 작정권 병장 출신 병장은 안 끼워줍니다 병장 안 끼워져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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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 출신이 장교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하하 하하 아 아 웃겨 병이가 많이 바쁜 거 조용하네 자 그리고 SDI 그죠 빠진 듯 하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무 쫄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대번 들어 올립니다 그죠 대번 들어 올려요. 이거를 또 영희 선수가 여기서 다 끊어냈고 온 번 커서 저는 끊었습니다. 하고 나중에 다 신호 떼요. 이렇게 잘한거잖아요. 여기서 끊으라고 그랬어요. 조금 남겨서 다 끊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SDI하고 보스템 임플란트 일부 한 3분의 1 물량씩 빼고는 다 던졌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쉽게 안 무너진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다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좀 토해낸 정도? 이런 데서 끊어놔야 된다. 자율적인 대행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제철 한 번 더 밀리면 조금 생각이 있는데요. 일단 좀 고려해보죠. 그리고 아침에 질문했습니다. 호텔실라 어떻냐고. 닥터K가 별로다 그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호텔실라 호텔실라 있긴 한데 더 올라갔습니까? 빠졌어요? 왜? 음봉이 크게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하나 잘 염두에 둬야 돼요. 가격이 좀 조정받았다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추세가 살아있으면서 적절하게 유지되다가 탁 뜨는 순간 들어가야 되는데 팍 빠지는데 4.38인가? 빠지고 있어서 어떻냐? 별로다. 앞에 음봉이 좀 크네. 라고 말했습니다. 채팅방에서 봤다. 추석책과 함께 1번 눌러 예의야. 역시 빠졌어요. 호텔실라? 빠집니다. 그러한 시장을 보는 관점, 종목에 대한 예측 이런 것이 맞아떨어진다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틀리죠? 잘 안 틀립니다. 제이아우 제이아우 대용제약은 어떻게 했냐? 근데 좀 끊어내면 좋은데 밀릴 때 아니, 고고 익절 나이스 야, 제이아 너 미친듯이 공부해봐 네가 요새 아직까지 적응을 못해가지고 맵 11월달부터 했댔잖아 네가 이만큼 따라오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야 정신 못 차려올래 이게 몸에 배이기 시작하잖아 넌 나중에 장난 아니게 된다 그것도 핸드폰 하나 가지고 했다면서 열심히 해봐 미친듯이 해봐 진짜로 내가 찍었어 제이제이하고 레이첼이하고 찍었어 그 다음에 허니꼬꼬하고 라이딩이는 야간선물 쿠르드 전사로 키우기로 맘먹었어 그래서 아침에 참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셀트리온도 그죠? 원래 21만원 목표치로 가져간 겁니다 추가 수익 났으니까 상관없어요 그죠? 상관없고요 돈 좀 없고 여기서 다시 들어 또 먹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8% 이상 수익 났다 그렇게 제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화조선에 사자마자 그냥 80%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즐거웠던 사람들 많죠? 나머지는 그만 그만 뭔가 좀 토해내고 그 정도 오스템 임플란트는 살짝 물려있고 물림축에도 안 속하는 거죠 딴 거 신나게 먹고 1%도 안 물렸는데 그게 물린 겁니까? 그죠? 자 오늘은 특이한 점 삼성전자를 좀 붙들어 놓고 삼성전자를 오늘 붙들어 놓고 밑에 걸 조졌거든요 IT 그죠? 이런 거 잘 간파일 줄 알아야 돼 셀트리온이 안 쳐진다는 거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 막판에 왜 던졌는데 이제 한번 순환매로 돌아가기 때문에 긴 흐름에 순환매가 잘 안 들어오고 빨리빨리 순환매가 돌아간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 의견 그러나 이것도 하이니스 사도 될까요? 질문했는데 사면 안 돼요 재석님 잘 가고 양봉 3개 빡 올라가고 오늘 시장도 양봉 3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은봉 나올 수 있다 했잖아요 도치로 끝났지만 양봉 3개 나오고 은봉 떨어지는데 뭘 산다 말입니까 그죠? 조금 눌렸다고요? 노우 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단비님 반갑습니다 손단비 단비지 그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면 안 되는데 들어가서 물려버린다 말이죠 그러니까 세부기술을 배우러 온다 했으니까 그런 거 잘 살펴보시고 재석님은 지금 열심히 국수 팔고 계신가 보다 그죠? 대구에 계신 분들 근면 성실 한번 가가지고 한번 먹어보십시오 초당 가보고 싶더라고요 제 좋아하는 거 다 모아놨더라고요 다음에 대구에서 강렬하면 거기 가야지 침 넘어갔어요 온전히 하하하 아이고 그래서 결코 쉬운 장 아니다 여러분들 결코 쉬운 장 아니에요 자 영민님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잘 끌고 가다가 3분의 1 던졌다 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좀 더 던졌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도 내일 보고 또 대응하겠다 했으니까 내일 좀 처질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여요 뭐 근데 여기 어중간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는 약간 변곡점 구간인데 어쨌든 옛날하고 다른지 안 다른지 몰라도 쫄지 않고 잘 끌고 가고 있는 많이 늘어나서 좋다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입니다 가다가 똑같이 움직이죠 그죠? 자 나머지 바이오주의 일단 간단하게 체크하면 바이올메트는 너무 지금 아 이상한 뉴스 있기 때문에 관리 종목 지정될 수도 있다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합니다 한미약품 안 좋다 그랬어요 올라갔습니까? 안 좋아요 위에 이평선 다 깔아놓고 쳐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종근당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버텨냅니다 아직까지도 여기부터 괜찮다 했는데 그죠? 올라탈 수도 있는데 바이오 쪽이 그렇게 강세 아니니까 이제 조금 또 한 발 뺄랍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심 없다 했는데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용제약 JJ가 힘들게 사고팔고 좀 하다가 익절하고 끝냈답니다 잘했어 신라젠 벨로라인드 올라갔습니까? 그냥 제로입니다 살만하다 했던 셀트리어는 7% 8% 먹었어요 차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차이 있다구요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어떤 건 나고 어떤 거는 수익 못 나고 그래요 HRB는 그나마 좋은 모습입니다 그나마 매우 좋은 게 아니라 이자 8만 건까지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까지 왔다 20일 깨지면 안 된다 72,000원 메디톡스 별로입니다 여기 스트레이트로 음봉 4개 별로예요 올라가도 55만에서 튕기네로를 강속 넣고 밑으로 추가로 하락하면 매우 별로다 이런 데서 잘못 따라 들어가면 조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디톡스 메디퍼스트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8만 5천까지 열려있긴 해요 최근에 최근에 기관 애국이 조금 들어오고는 있는데요 자 이평선 다 밑에 깔아놨으니까 다음 저항권인 8만 5천까지 열려있는데 별로 접근하고 싶진 않습니다 코롱티슈진 안좋아요 위에 다 저항권이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지지권에서 들어갔습니다 일단 지켜봅니다 만약에 여차이가 쳐져도 여기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3분 매수기법으로 5만 3천원권 60일 이평선 정도에서 지지할 때 양봉 쓸 때 따라 들어가면 큰 손실 없을 수 있다 왜 외국인 쓸어담고 있다 형님들한테 형님들이 그냥 놔두기보다는 반등시킬 가능성은 없다 오늘도 약간 들어왔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나머지 2차전지 2차전지 LG왕 나쁘지 않고요 삼성 SDI 아까 봤고요 SK이노베이션 좀 지지부진합니다 LS단전 그만 그만 어저께 살 수 있었어 어저께 IB야우 이렇게 여기서 하지 말고요 이거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다만은 이거 손절했습니까 어쨌습니까 손절할 때도 아닙니다 이거 안 깨지면 손절할 필요 없어요 홀딩하고 있다 아니면 어떻게 했다 빨리 이야기 남겨보시고 어저께 정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눌려주고 다시 올라탈 때 그거하고 비슷한게 오스템 임플란트 상승할 때 못 따라갔잖아요 눌림목 줄 때 우리는 먹었습니다만 창욱 선수가 먹었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오늘 어제 제시를 했습니다 영민님도 어서 오시고 자 영민님 예전에는 예전 같으면 셀틀은 했을게 몰빵 때리고 쫄아가지고 못 들고 갔을 텐데 그래도 닥터케이와 함께하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들고 갔다 그렇다 아니다 한번 남겨봐 주십시오 아니다고 말하겠나 많은 일진 못하려 저항권까지 오긴 왔어요 사마콘덴선 같이 저항권까지 왔어요 일진다 꼭대기까지 날아가고 있습니다 접근하지 마세요 수소차 나빠서가 아니라 잘못하면 물려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죠 우리 산업도 그만그만합니다 현대건설필두란 남북경영이 막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죠 경론같은거 어저께 전혀 이렇게 윗골이 막 다는데 그대로 들고 있으면 안되고 오늘 무조건 던졌어야 돼요 올성 깨는 장대운동 주식기초 닥터케이 주식상초 탈출팁3 신나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등하다가 올성 깨면 매도시그널입니다 워낙 이제 많이 봐서 대아티아이 정도는 오늘 매수시그널 놨는데 그죠 나머지는 그만그만 자 엔터테인먼트 주는 별로라 했습니다 이제 처지는게 느껴진다 그랬습니다 처지고 있죠 여러분 처진다고 하는거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한번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느껴진다 1번 아니야 아직까지 잘 안 느껴진다 2번 솔직하게 그냥 느껴져야 돼요 느껴져요 닥터케는 느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중국에 있는 원석님 홀딩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돌파하면 23만원까지 CJ E&M 갈 수 있구요 스튜디오 주래곤 갖고 있는 혜주님 드라마 좋아해서 샀다 했는데 조비될 때까지 뭐 했습니까 11만 2천원 그건 아닙니까 완전 꼭대기 사가지고 지금 30% 빠졌어요 30% 30% 맞습니까 25% 정도 빠졌네 드라마에 암만 병원이 나오고 좋아하는 사람 나온다 해도 무조건 들고 가면 안 된다 전일 방송에 말씀드렸습니다 제 컨텐츄리 이거 우리 민행선수가 들고 있다가 던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인근에서 던지는게 맞아요 약간 더 위가 평균 단가였는데 OTT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기반으로 동영상 제공하는 넷플릭스와 같은 그러한 OTT 기반의 회사들에게 컨텐츠 제작자 제작하는 회사들은 수혜는 맞아요 근데 선반영 되었을 수 있다구요 뭐 어떻게 미리 좀 선반영 되었을 수 있다 그러면 매출이 지금 여기 상황보다 더 나와줘야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야 성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약간 하락으로 처지다시피 한 박스권 약간 약간 처지다시피 한 박스권 각도 한 10도 됩니까 그죠 아 느낌 온대 좋아요 느낌 오면 좋아요 홀딩하다가 어제 번전에서 손절했어 어제 왜 던지냐 말이지 IB 그 가수 이름하고 똑같은데 IB 홀딩 홀딩 잠깐만요 왜 홀딩 결론은 덫이지 양봉선인데 어저께 왜 던져요 잘못했죠 뗄지할까요 뗄지할까요 오 저 신나게 양봉인데 왜 던져요 예 그런 거 잘해야 돼요 오늘 살짝 시주도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빠지지지 않잖아 그럼 올라가 가능성이 더 높다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잘 체크해야 돼요 자 중국 춘절 기대감으로 단기 급등했던 종목들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죠 여행 관련주들 조정받고 있고 이거 뭐야 머드투어 늘려준다 올라간다 패스합시다 그냥 패스하려 합니다 여행 업종 여행 업종 이런 거 그렇게 많이 갈 정도의 업종 일단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날라가면 곤란한데 그죠 한 며칠 동안은 인버스에 지중하겠다 하라한 추세 다 돌려냈어요 보이십니까 하라한 추세 다 돌려냈다고요 사 갑니다 여기서 사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신소가 드디어 인버스 타임 신소 이런데서 사놓는 거야 주가 알겠다고 아시겠습니까 더 쳐져도 손절 안합니다 이거는 좀 더 들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더 치고 올라가도 해친 개념으로 인버스 좀 들고 가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3번 눌러 예이야 자 해친 개념으로 지수가 좀 더 치고 간다 하더라도 하방에 대한 우리도 이제 기관 외국인처럼 선물 아니 현물 많이 사들고 하니까 인버스 조금 좀 들고 가겠다고요 하방 팍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현물을 80% 들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먹어내고 인버스 좀 까지는 거는 해칭하겠다고 해칭 시장 빠질지 모르니까 점점점 전략을 다양하게 구성합니다 점점점 다양하게 구성합니다 여러분들 선물 옵션 계좌도 만들어 놓으십시오 비중 큰 사람들 매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슬슬 준비해 놓으십시오 닥터케일 어느 날 갑자기 옵션 질러 딱 할 겁니다 옵션 질러 인버스보다 레버리지 엄청나게 많은 거 옵션 질러 푸드 옵션 딱 언젠가 이야기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꽝 될 가구하고 질러라 그럴 겁니다 혼자서 몰빵하고 하면 책임 없어요 아까 까먹었습니다 시원님이 5만원으로 슈퍼챗 땡큐 저 고르게 좋아하는데 다음에 한 번 만날 때 고르게 맛있게 좀 만들어 가져오세요 그럼 제가 돈 드릴게 고르게 마늘빵 두 개 최고 좋아해요 닥터케일은 조금 희열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선다 그랬는데 딱 서고요 그죠 아니 오늘 선다 했는데 이렇게 장대에 양봉 안 나왔잖아 갑자기 휘청하면서 처지잖아 그쵸 그쵸 주식도 대오조선해양 사라고 난리치고 세월아 어디갔니 왜 안사니 왜 안사니 날라가 그냥 바로 8% 와 셀트리언도 한 번 보자 그랬어요 20만원에 사가지고 21만4천원권까지 들고 갔지 않습니까 남호선수는 21만원에 끊어먹고 20만6천원에 다시 들어가고 또 사고팔고 했을 겁니다 무패 무패 무패신화 야 그쵸 현대건설 적당히 다 끊어먹고 나왔고 이제 그죠 SDI 안쩔고 적당히 또 차익 실현하면서 적당히 비중 줄였고 그죠 오스템 임플란트 버틸만 안 차리고요 그죠 이노베이션 먹은 거 좀 토해냈긴 했는데 알아서 던질 줄 알아야 됐었는데 변명 따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알아서 좀 던지세요 알아서 장대양봉 다음에 처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의했지 않습니까 절반 정도 훼손하고 알아서 던지어 나가야 돼요 레이철리처럼 SDI 언봉이 큽니다 조금 던졌습니다 오케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사놨습니다 올라가네 던져먹어 그게 잘하는 겁니다 변명 같습니까 노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게 끝내주는 트레이드가 하는 매매입니다 선진님도 어서오시고 자 이제 마칠텐데요 해외선물 잠깐 체크하구요 허니꼬꼬야 뭐 들어간 거 있냐 자 다우존스도 마이너스 0.32 살짝 저정권이네요 자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 0.43 만약에 오늘 저녁에 훅훅 빠지면서 마이너스 되면 치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그럼 우리는 어떻다 종목 거의 다 줄여놨고 그 종목은 지지할 만하니까 만약에 잘 버텨내면 아니면 힘이 떨어지면 축소 그 대신에 해징으로 임버스 그려놓은 거 플러스 하루만에 안 던져요 내일 만약에 빠진다면 2,3일 들고 갈 겁니다 DS 열심히 응원 좋아 좋아 자 그리고 아 중국 상황 한번 볼게요 중국 마이너스 0.18 120일에서 밑에 좀 처지고 있네요 60일 안 깨야 돼요 큰 의미에서는 깨면 안 좋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하방도 노리는 입장에서 그냥 중립적으로 봅니다 이제 주식이 빠지는 타임에는 인버스로 손가락 빨지 않겠다 추가하겠다 이제 인버스도 한다 작은 큰 분들은 선물 옵션 계좌 터놓아라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자 니케이도 약간 처졌어요 어 처지는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자 환율은 닥터케이가 해피 팔고 나니까 쭉 빠지네 이날 팔았거든요 이야 빠지네 그죠 닥터케이가 똥손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욕심 안 부리기로 했습니다 딱 던지고 나고 쭉 빠지잖아 이야 다행이네 그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십시일반 보내주신 후원금 토해낼 뻔했어 환율 때문에 환차손 입을 뻔했어 그죠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스트레이트로 제법 올랐습니다 힘없이 왔어요 크게 흔들림은 없을거라고 미리 예측한 대로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많이 사들어오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나 내일이나 그 다음날 정도에 조금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외국인 그동안 살짝 숨쉬기 해주면서 숨 한번 쉬어가게 하면서 살짝 흔들릴 때 우리는 인버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수요일까지 정도로 한번 장이 흔들린지 볼 것이고 추가로 올라가도 쉽게 던지진 않겠다 추가로 올라가는 상황 나오면 오스템 임플란트나 SDI 정도에서 다시 질러가지고 추가로 수익 더 내겠다 아니면 다른 종목들 보고 있는 종목에서 브러스권 넣으면 들어갈만한 매수타이밍 넣으면 들어가겠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정신없었을 겁니다 종목이 대여섯개 되고 그 다음에 인버스 익숙하지 않은 여러분들 인버스 지수 관련 종목도 같이 하다보니까 정신없을텐데요 여러분은 점점 전사가 되어간다 누구와 함께 닥터케이와 함께 닥터케이는 스몰옵션 많이 해봤어요 10년 이상 12-13년 했기 때문에 다른 현물만 해본 사람하고 전문가를 하더라도 결코 뒤지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이다이 까자 자신있다 실전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 구독 안 눌렀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옆에 종목이 딸랑딸랑 눌러주시고요 무료체강방송이라고 닥터케이는 자신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지금 안 눌렀다면 누를지 모른다면 핸드폰을 보고 계신다면 세로로 보고 계신다면 자 중간에 오른쪽에 보면 꼽혀있어요 그 누르시고 왼쪽에 좋아요 누르고 그 다음에 두 칸 옆에 실시한 채팅 다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실시 자 그리고 슈퍼챗 실시한 채팅란 옆에 달러표시 누르시고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시원님 땡큐 자 광고 스킵하면 아무통은 안되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 네 눈 딱 암탑트케이요 암탑트케이요 암탑트케이요